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김치가 통째로 들어있고 꼬마 김치가 통째로 들어있어 오모리 예 지했을 겁니다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딴 것은 볼 거 없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1870mg 당이 2g 이에요 어이구 맥스야 맥스 거의 맥스네 이거 이제 누가 만들었느냐 8도 내 8도 8도가 만들었네 국산 국산이야 국산 야 이게 좋다 국산이야 그럼 이건 맛있겠다 그리고 국물을 좀 많이 넣었어요 후회스러워 4분간 끓여야 하는데 3분간 끓였어 아 몇 점이냐 국물을 좀 조금 넣었으면 김치찌개 인데 김치 국을 만들어 먹었네 내가 예 생각을 하고 그냥 찌개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보고 점수를 한번 내려 보 내려 보겠습니다 크 Avi관 rze Pic 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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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맍ic chocolates 마리 Kay 면이 장난 아니야 면이, 사발은 큰데 면이 됐때 얇아요 사발은 겁나 큰데 면이 얇아 시큼시큼하고 국을 끓여 먹었는데 지금 아 실수한 국을 끓여 먹었는데 내비 형님은 바보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 라면 끓여 먹을 때는 정수기물 쓰면 안 돼 수돗물 끓여 먹는 거야 집에 정수기가 없을 때 돈 아깝잖아 4분 끓여 먹으라는 걸 3분만에 후회스럽습니다 2분만에 끓여야 되는데 3분만에 끓여버렸어요 생각을 하다가 실수 2분만에 끓여. 2인만에 끓여 먹는 건가요? 3인만에 끓여 먹기 5분만에 끓여 먹는 건가요? 맛있게 쩝쩝거리고 먹어 보겠습니다 아우 다 먹었어 음 찌개 였으면 또 속이 백스러울 텐데 끓여 먹었으니까 국이 돼 버렸는데 맛있어 그럼 맛있네 이제 곧 끝나갑니다 영상이 에 어 이게 겁나 맛있어 이거 뭐 풀하면 블랙을 이길 수 없지 에 풀하면 이길 수가 없지 당신들이 죽었다 깨와도 풀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얘는 김치가 오리지널로 예 꼬마 김치 다 들어가 있어 진짜 김치가 진짜 김치가 들어가 있어요 음